이리 와. 니네 이리 와. 내려가자. 바깥 공기를 세볼까요? 내려가. 내려가. 봄비야. 얼마나 잘한 거야. 대나무 이름은 봄비예요? 네. 집에 이제 이사 올 때 죽순을 발견을 했거든요. 근데 정말 한 이 정도 크기였어요.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2층 높이까지 자라 있어가지고. 진짜로? 또 한 달, 한 달 됐나? 이사 간지? 저때가 이사 간지 2주 됐을 때였는데 이틀만은 자랐어요. 아, 진짜? 이야, 이거. 아니, 심어놓고 간 거 아니야, 누가? 너무 신기해서 뭔가 저랑 같이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시작하는 느낌? 아, 의미가 있네. 그 이름을 지어줬자. 이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자라려는 거야? 아, 이거야. 이렇게 대나무도 우거져 있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. 날씨가 좋구나. 날씨가 좋구나. 좀 그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리프레쉬가 되는 것 같아요. 또 한 달에 오면 비가 오면 뱅체는 이빨샅에서 드리기 때문에. 또 약속한 순간 난다. 저한테 다섯 개가 오는 날씨가 오는 날씨가 데뷔을 거예요. 이 날씨가 도대 Avengers 5개가 오는 날씨가 없었어요.